이거 이제 장아찌에 들어갈 주재료, 맛간장을 만드는 중, 다시마 넣고, 청양고추도 하나만 넣고, 이거 넣고, 게똥주에 다 씻은 거거든요. 넣고, 이거 넣고, 더더, 겉지, 저거, 감추, 대추,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구화바위가 시즈버니카나 구화바위 한 두 장이나 세 장 정도만 넣고요. 김장김치 된 걸 찍에 거기다 구화바위 부르면 김장김치가 안 물러진다고 제가 이제는 장아찌 다릴 때 한번 이제 해봤어요. 피부 미백과 노화방지에 탁월하다는 구화바잎까지 넣어 짜지 않으면서도 맛과 영향은 높인 동부표 맛간장입니다. 지금 보니까 아주 그냥 이 재료들이 아주 잘 우려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한번 한번 볼까요? 아 이게 짜지가 않고 고소하니. 맛있죠. 달달하면서. 그래서 요 상태로 그냥 밥을 비벼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요게 이게 일반 진간장이잖아요. 예, 그거 이제 시즌에서 파는 진간장인데. 이 진간장은 이게 안 돼서 따로 분이요. 요거를 지금 맛을 보면. 달달하라. 그렇죠. 이거 맛있어요. 이거 마셔도 되겠네. 희망하게 unable. 올해. 웃고 오拉. 아멘